안녕하세요 히코서 형사입니다 오늘은 백스 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담을 하다보면 백스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밥에는 관심이 적으신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정보와 교재가 백스에 대해서 편중되어 있고 밥보다 백스가 좀 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서 이왕 익힐 거라면 백스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스와 밥은 상위 하위 개념은 아닙니다 오늘은 백스 밥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이미 백스 밥을 충분히 잘 이용하고 계신 분들보다는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개론적인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백스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계속 새로운 변형들이 추가되면서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징과 차이를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가죠 우선 백스는 후딘의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익스프레션 랭기지인데요 컴파일한 결과물을 실행하는 방식이라 후딘이 익스프레션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냐 하면 H 익스프레션보다 수십배에서 수백배 빠릅니다 이 백스는 C나 C++와 비슷한 문법으로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초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노드 연결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껍데기를 씌운 것이 밥입니다 밥의 역할은 컴파일할 백스 코드를 자동으로 생산시켜주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 둘은 겉모양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밥 계열 노드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팝업 메뉴의 백스 밥 옵션의 뷰 백스 코드를 실행하시면 자동 생선된 백스 코드의 풀 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노멀을 노멀라이즈 하는 아주 간단한 예인데 하는 일에 비해 라인 수가 좀 되죠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헤더, 함수를 선언하는 스테이트먼트 같이 시키고자 하는 작업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사용자가 매번 모두 작성하려고 하면 불편하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 나온 것이 스니펫 밥입니다 랭글이라고 이름붙은 노란색 카우보이 모자 아이콘이 붙은 노드들이 스니펫 밥을 쓰기 좋게 포장해 놓은 업체입니다 랭글에서는 부수적인 것들은 다 제거하고 실행시키고자 하는 백스의 라인만 작성하게 되는 방식으로 사용이 한결 간편해졌습니다 지금은 백스를 쓴다고 하면 거의 모두 랭글 노드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백스프레션인데요 이름에서 상상할 수 있듯이 백스를 후디니 익스프레션처럼 사용하려는 시도입니다 후디니 익스프레션이 모든 파라미터에 적용 가능한 것처럼 담네트워크의 파티컬 관련된 노드들, 이름이 팝으로 시작되는 노드들이죠 거기에 use 백스 프레션이라는 파라미터를 켜면 해당 노드의 파라미터를 백스 스니펫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넵을 좀 들여다보면요 백스 코드는 파라미터와 같은 이름의 로컬 베리어블을 설정을 하고 이 값이 파라미터 값을 오버라이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스 기반으로 돌리다 보니까 팝 관련 노드의 파라미터에서는 퍼 엘레멘트 익스프레션이 작동하지 않고 반드시 백스 프레션을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이건 다른 백스밥 계열의 노드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외부에 생성된 파라미터에서는 랜드 앳 피티넘 같은 포인트마다 이벨루에이션하는 익스프레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백스 익스프레션을 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애티리뷰 익스프레션 그룹 익스프레션 삽이 나왔죠 아이콘도 빨간 카우보이 모자가 되어서 랭글 아이콘과 다르고요 아마 문법이 살짝 바뀌어서 구별하기 위해 다른 아이콘을 사용한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모두 똑같이 백스 스니펫 밥을 사용합니다 차이점은 밸류, 셀프 같은 프리디파인드 로컬 베리어블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라인 종류를 알리는 세미컬론이 없어져서 조금 더 익스프레션과 외관이 비슷해져죠 이렇게 백스 프레션이 점점 후디니 익스프레션과 닮아가면서 일반 노드에서도 백스 프레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혀 아닙니다 백스 프레션은 현재까지 애티리뷰 익스프레션, 그룹 익스프레션 노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익스프레션 입력했을 때 창이 녹색으로 변하는 것들은 모두 후디니 익스프레션입니다 앳 기호로 애티리뷰트를 소환한다고 다 백스는 아닌 거죠 여기 아주 간단한 벡터의 노멀라이즈 작업을 여러 방법으로 실행하고 속도 비교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애티리뷰 크리에이트 삽에서 후디니 익스프레션을 패셋 삽에서 메이크 노멀 유니티 랭스 애티리뷰 랭글 애티리뷰 익스프레션 애티리뷰 밥 삽에서 노멀라이즈 백스 펑션을 속도 비교한 건데요 결과에서 먼저 주목하실 점은 가장 속도가 느린 후디니 익스프레션과 밥을 비교하면 2350배쯤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이건 차이가 극단적으로 날 수 있도록 벡터 처리를 한 번에 할 수 없는 후디니 익스프레션 노멀라이즈를 일부러 골라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고 다른 경우라면 좀 더 차이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몇십에서 몇백배는 차이가 납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애티리뷰 랭글 삽, 애티리뷰 익스프레션 삽이 거의 비슷한 속도고 애티리뷰 밥 삽이 아주 살짝 빠르다는 점입니다 퍼포먼스 모니터가 항상 똑같은 결과를 출력하진 않아서 오차범위 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밥이 자동 작성하는 코드가 자동화를 위해서 코드를 블럭으로 나누고 그 블럭의 데이터가 입출력되는 부분이 필요해서 상당히 깔끔하지 못한 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동작이 많으니까 밥이 느릴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결과는 거의 같거나 아주 조금 빠릅니다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한 펑션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라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 아닌지 조금 더 복잡한 것으로 해보죠 후디니 크럼즈 다섯 번째 영상에 나왔던 메타루프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랭글보다 밥이 조금 빠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애티리뷰 트랜스포 기본 노드가 속도 면에서 다른 두 개보다 월등하다는 점 백스 밥이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후디니 익스프레션에 비해 빠르다는 말이고요 기본 노드보다 빠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빠를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노멀라이즈 한 경우는 백스 밥이 한참 더 빨랐죠 하지만 라인이 늘어나고 복잡해질수록 기본 노드보다 더 나은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개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백스 밥을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기본 노드를 충분히 공부하신 후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영상 첫머리에 백스 밥 어떻게 공부할지 이야기하기로 해놓고선 기본 노드부터 잘 공부하라고 말씀드릴 만큼 기본 노드가 중요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 노드를 공부하실 때도 더 깊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백스랑 밥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백스랑 밥은 형태가 어떻게 되었든 프로그래밍, 코딩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는 문법, 신텍스에 대한 지식입니다 알고리즘은 컴퓨터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시킬까 하는 부분이고 신텍스는 그걸 컴퓨터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비율이 8대 2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텍스에 대한 비율을 낮게 잡았는데 이게 묘한 특징이 있는데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신텍스 부분이 학습에 걸림돌이 됩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컴퓨터에게 이메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과 비슷한데요 컴퓨터한테 이메일로 이런 이런 작업을 해줘 라고 이메일을 보내면 당신이 보낸 이메일은 맞춤법 띄어쓰기 보호사용이 잘못되었으니 나는 작업을 할 수 없다 라는 답장을 돌려줍니다 단 하나라도 틀리면 아예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신경 쓰기도 바쁜데 신텍스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백스보다는 밥을 먼저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합니다 밥을 사용하시면 신텍스는 신경을 훨씬 적게 쓰면서 알고리즘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수영 배울 때 호흡, 발차기, 손접기, 중형 컴퓨터 하나하나 따로따로 연습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익숙해지시면 백스로 옮겨가시던지 밥을 계속 사용하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 성능 차이는 미미하니까요 백스랑 밥에 비해 애트리뷰 트랜스퍼의 성능 차이는 이미 컴파일이 되어 있는 기본 노드와 첫 번째 쿠킹에서 매번 컴파일을 해야 되는 백스밥의 차이도 조금은 있겠지만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다고만 봅니다 동작은 똑같이 되어도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성능 차이가 확 날 수도 있거든요 이건 그런 예로 적합할 것 같아서 셋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이드이펙스 랩에서 나온 플로우 맵투 칼라스 압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입력받은 지어메트리를 폴리프레임스 압으로 텍스처 UV를 베이스로 해서 U방향으로 탄젠트 벡터 애트리뷰트를 V방향으로 바이노멀 벡터 애트리뷰트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 아래에 컨버트 탄젠트 스페이스의 백스 코드를 살펴보시면 일단 탄젠트 벡터랑 바이노멀 벡터를 크로스프러덕 해서 노멀에다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노멀과 탄젠트는 서로 수직하고 바이노멀과 노멀은 다시 서로 수직하게 되죠 하지만 탄젠트와 바이노멀은 수직하는지 수직하는지 않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거를 서로 수직하는 3개의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노멀과 바이노멀을 크로스프러덕 해서 탄젠트에다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탄젠트, 노멀, 바이노멀은 바이노멀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직교하는 3개의 벡터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3개의 벡터로 3x3 메이트릭스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월투 탄젠트라는 이름의 메이트릭스를 만드는데 그 3 벡터가 지금 보시는 대로 월투 탄젠트 3x3 메이트릭스에 각각의 행과 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받은 V, velocity, 벡터에 월투 탄젠트를 곱해서 CD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 아래는 이제 컬러를 스와핑 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 벡스 코드는 신텍스는 간단한 편인데 알고리즘을 이해하려면 메이트릭스에 대한 수학 공부가 필요합니다 한 문장으로 일단 정리해 보자면 탄젠트, 노멀, 바이노멀을 각각 X축, Y축, Z축으로 하는 오토고널 메이트릭스를 구하고 그 메이트릭스를 트랜스포즈에서 인벌스 메이트릭스를 구하는 두 단계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자 그러면 각각의 단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토고널 메이트릭스를 구성하려면 일단 세 개의 벡터가 필요하고요 그 벡터들이 노멀라이즈가 돼서 길이가 1이고 서로 직교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점을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는 3x3 메이트릭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페이스의 X, Y, Z축을 각각 1, 0, 0, 0, 0, 0, 1의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회전에 의해서 그 각각의 벡터가 어느 방향을 향하게 되는지를 나타낸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스텝의 트랜스포즈는요 3x3, 4x4 같은 로우와 컬럼의 수가 일치하는 메이트릭스를 스퀘어 메이트릭스라고 하는데 스퀘어 메이트릭스의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대각선을 긋고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되는 컴포넌트들을 교환하는 걸 트랜스포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토고널 메이트릭스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트랜스포즈로 인버스 메이트릭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의 인버스 메이트릭스를 곱해준다는 것은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바이노멀 벡터가 Z축에 나란히 될 정도만큼 V를 회전시켜서 오브젝트 스페이스의 V의 방향을 탄젠트 입장에서 바라보는 상대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인버스 메이트릭스를 인버스 메이트릭스를 만드는 것만 생각한다면 모든 메이트릭스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인버트 밥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건 계산이 좀 복잡하거든요 만약 오토고널 메이트릭스라면 계산을 더 간단한 트랜스포스 밥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고요 지금처럼 두 개의 벡터로 오토고널 메이트릭스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직접 메이트릭스의 행과 열의 값을 넣어버리는 알고리즘을 택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원본이 벡스 코드인 경우에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 벡스로 똑같이 따라 만들어 보기 보다 밥으로 한번 똑같은 것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공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업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실험하기도 편하고요 셋업을 만들 때는 비주얼라이즈 기능을 이용하면 애트리뷰트를 추적하듯이 단계 단계의 데이터의 변화를 추적하기도 용이합니다 키보드 X를 누른 상태로 확인하고 싶은 노드의 출력단을 클릭하시면 비주얼라이드 밥을 만드실 수가 있구요 결과를 지어베트리 스프레이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노드로 연결을 바꾸시면 마찬가지로 해당 노드의 결과 값을 확인할 수가 있구요 벡스 코드는 작성할 때 로컬 베리어블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걸 추적하려면 로컬 베리어블을 애트리뷰트 확인하고 다시 로컬 베리어블을 돌리는 식으로 디버깅을 해야되서 빠르게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투 탄젠트 메이트릭스의 행과열에 어떤 값이 들어 있는지 스프레이시트로 확인하려면 이렇게 3F는 월드투 탄젠트 같은 행을 추가해서 확인한 다음에 삭제하고 다른 로컬 베리어블을 확인하려면 이런 작업을 또 반복해야만 하거든요 정리하자면 백스 밥을 공부하시려면 기본 노드를 먼저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밥으로 기초적인 알고리즘을 많이 연습해 보시고 나서 백스를 고려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코딩에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신 백스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코딩이 아무래도 불편한 코딩 미경험자분들에게는 백스한다고 골치 아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일 다운로드는 화면 주소의 네이버 히코카페에서 가능하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제안하실 점 있으시면 어디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